다양한 시대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류의 진화 중세시대 김, 두, 한 한타 오렌지 마시아 X세대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해 소녀시대 춤을 춰 나이스 화려하다, 화려해 어디서 입어보겠어요? 딱 놀러온 토요리에서 입어보는 거예요? 놀러온 토요리에서 입어보는 거예요? 오늘 알아! 노지경 세습 그래요 휴강 강령하셨습니까? 흥이 올라오면 같이 쳐도 된 거죠? 유리! 흥을 오승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유리 집중 안 해요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워 문제 바꿔 뭐야? 아니 야! 틀어치 하나, 둘, 셋 오! 오! 소녀시대 완전 생초, 생초 틀과 보여주세요 틀과는 틀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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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치